최근 갤럭시 Z 플립 6와 Z 폴드 6가 출시되면서 많은 분들이 휴대폰 교체를 고려하고 계실 텐데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휴대폰을 어떻게 처분하냐에 따라서 적게는 20만원부터 많게는 140만원까지 벌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당근마켓 등에서의 중고거래와 민틋으로 중고 휴대폰을 반납 후 보상을 받는 삼성 갤럭시 보상 프로그램 중 어느 곳이 더 비싸게 팔 수 있는지에 대한 비교 분석입니다. 삼성 보상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서는 민틋 서비스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민틋은 사용하지 않는 중고 스마트폰을 편리하게 처분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 통신사와 대리점, 대형마트 등에 있는 민틋 전용 ATM기를 활용해 기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등급과 예상 가격을 측정한 뒤 휴대폰 반납 및 수거 후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이번에 Z 플립 6나 Z 폴드 6로 변경하셨다면 민틋으로 휴대폰 반납 시 삼성 갤럭시 보상 프로그램 덕분에 자동으로 추가 금액을 더 받을 수 있죠. 다음으로 각 휴대폰 기종별로 민틋과 일반 개인 거래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폴더블 시리즈입니다. 삼성에서는 민틋의 반납 시 20만 원의 추가 보상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플립 5의 경우 상태가 양호하다면 개인 거래가 유리합니다. 플립 4는 사용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민틋 반납이 이득입니다. 플립 3의 경우 민틋 반납을 추천드립니다. 폴드 시리즈의 경우 폴드 5는 상태가 양호하다면 개인 거래가 유리합니다. 폴드 4는 대체로 개인 거래가 이득입니다. 폴드 3는 민틋 반납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S 시리즈입니다. S24, S23 시리즈는 삼성에서 10만 원의 추가 보상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두 시리즈는 전반적으로 개인 거래가 유리합니다. S22, S21 시리즈는 삼성에서 5만 원의 추가 보상을 제공하고 있는데 S22 시리즈의 경우 울트라 모델은 개인 거래, 나머지는 민틋 반납이 이득입니다. S21 시리즈는 모든 모델에서 민틋 반납이 이득입니다. 이렇게 휴대폰 기종별로 최적의 처분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구형 모델의 경우 민틋으로 보상을 받아가는 것이 유리하고 상태가 좋은 신형 모델일수록 중고 거래가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휴대폰을 최대한 가치 있게 처분하시고 새 휴대폰 구매 시 최대한 많은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